난 이거 중앙인데 이거 붐에 돌리면서 다 틀어질거에요 다 한거같애 이게 이렇게 가고 됐다 했다 했어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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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위치를 당겨보자는데 스위치 이거야? 손 가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게 틀리면 손을 공격을 하나봐 각각의 조각을 올바른 밑으로 이동시키라고? 이게 아니야? 응? 이거 맞는데? 아 위에 아 잠깐만 아 양동이가 위에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양동이가 또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됐어 됐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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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다 했어 아 다 했어 됐다 됐어 됐어 다 했다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있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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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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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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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내가 손 자린줄 알았잖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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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지 동생이 케밥이 안 돼서 이런 개그를 하고 있다니 무서운 자식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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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은근 똑똑해요 글쎄 이 부분 똑똑하게 안 보일거야 다 편집해서 올릴거여서 고맙습니다 아니야 운이 좋았어 오래 걸렸어 그래도 여기도 가자 이거는 바닥으로 딱 가는 건 여기네 그 어 낙법 피아노기 치네 야 실제로 이 높이에서 물 떨어지면 머리 개 아플거야 진짜 저기에서 물 구여가지고 떨어지면 머리 개 아플거야 형이 아주 재미있어 형형형형 조심히 떨어뜨려야돼 여기 울리면 안 울리는구나 소리 이런데 소리 잘못 울리면 무너져요 동굴 진짜로 동굴 이게 얼마나 된 동굴인지 모르잖아 이걸 다고 갈 수 있을까 오케이 언제 저기 갔어 쟤 이걸 못쓰 이거 잡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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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여기 jot기가 좀 보이죠 아.. 카타코드 이해하죠? 우리가 카테크로에 있는 곳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곳에 오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향이 어딘지 못 찾잖아요 그럴 땐 라이터를 켜 그래서 그 라이터에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라이터에 불이 흔들리는 방향으로 가세요 공기가 나오는 곳이니까 어 근데 갑자기 좀 소름돋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돼 절대 이런 상황이 되면 안돼 어 이런 상황이 되면 안돼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리얼 무서워 요새 진짜 너무 소름돋아 예전에 비해서 그것이 알고싶다 진짜 무서워진게 확실히 좀 요즘은 진짜 스케일이 너무 무서워 뭐 묻지마 이런게 너무 많아 나딘? 아까 그 용병 여잔가본데? 맞네 맞네 LABEN THE SITES SITES ARE WIDE OPEN AS WELL 아hn OTHER PARIMETER NOT YET IT'LL TAKE US A DAY TO MOVE THE CRANE OVER THERE NAIDINE 이 과정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집이 가졌을 때, 나 JR haga는 놈을 통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래프, 이 다vantagen 대상으로? 저희가 한 명이지 한 명? 이 과정을를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열고IP. 이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게. They found a hall annexed area under the cathedril. 다 때려 부수니까 레이프가 화났네 이래서 머리가 두 개면 안 돼 똑같은 것 같아 여기가 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어 만약에 안 되면... 좀 더 움직여야 해 그만 뜨자는 건가? 네 개인적으로 안 돼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돼 낙당들 있잖아, 걔 경고하면서 무섭게 굴다가 갑자기 남자한테 키스한다. 그래도 개무조워 진짜. 영화에서 그런 악역 여자들 볼 때마다 진짜 소름돋아. 기다려. 그녀는 맞지 않나? 보원. 레이프가 너한테 보내주고 싶어. 그녀는 왼쪽 손을 받지 못해. 누군가. 중요하지. 레이프. 레이프는. 난 뭐 다 부서져도 상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근데 지가 진짜 찾고 싶은 걸 못 찾으니까 빡쳐서 그런 걸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어요. 진짜 문명이 부서지는 그런 것보다. 그래. 사람 죽이는 애가 무슨. 문명이야. 교도소가 한 번도 드라이머냐 드라이머를 배때기 쑤셔버렸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 굿신. 이거는. 형이 같이 와줘야될 것 같은데. 갈등. 대체. 그 지역에 갈등에 갈등을 배때기 쑤셔버린다. 그럼. 그. 멜렉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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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아니네? 뭔가 다른데 가는길이 있네 오케이 어? 아니야 아니야 저거는 왔던길이구요 잠깐만 혹시 여기 근처에 암벽타는데 있나? 그런거 없어보인다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일단 이건 맞아 일단 이거 넘어가는게 맞고 일단 이거 넘어가는게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런데 길 없어? 없네? 그렇다면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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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이렇게 끌고 아 안돼 여기가 한개야 여기 여기 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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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한개야 여기 안돼 뭔가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자 알았자 어허 어 여기 밑에 미치였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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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된 공간에서 버려지는 두시간이 장난 아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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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소리나 마이크 소리 조절해달라 목소리 커지면 소리가 엄청 커져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목소리는 듣고싶지 않단 얘기야? 그런 얘기야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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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사운드 올려줄게요 아구 미안하다 아 근데 사운드 올릴 수 없어 사운드 올리면 안되는게 사운드 올리면 안돼 게임사운드가 올리기 애매해 효과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리면 안돼 가만있어봐 이거 일단 내려오기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두고 여기 줘봐 어우 오 쉣 오 네네던지 네네 네네덮응 됐어 됐어 음 난이도는 보통 근데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깰거야 언차티드 3도 최고 난이도를 깨기때매 한번 2회차 해야지 이 곳은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으면 아마 다시 잃어버렸네 네탄 네네 오이 크랩 이게 또 다른 테스트였는데 전부 바닥에 빠져버렸네 이제 테스트는 다른 쪽에 어떻게 가야해 저 반대편에 어떻게 가지? 아 이거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오른쪽으로 가야돼 저기 오른쪽으로 가야돼 내가 봤을 때는 아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어딘지 알겠다 여기를 이렇게 뛰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여기서 내려가는거야 오케이 됐어 됐어 어 시체가 있네 음 이게 뭐야? 읽어볼까 읽어볼까? 확실하게 선언한다 바로나 불굴의 선장 토마스 하워드는 귀가 얇고 아들한 자다 시작은 십자가였다 그것은 내 오랜 동료가 막연한 낙원을 약속하며 보낸 아무었다 나는 비록 회의적이었으나 고향에서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과 그곳에 펼쳐진 가능성들은 너무나 큰 것이었다 게다가 그 누가 해적왕의 편지를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마다가스카르 해안에 홀로 버려지고 살아남았고 동인도 해사 펜브룩 펜브룩의 공격에서도 살아남았으나 이곳에선 죽고 말 것이다 내 다리는 부러졌고 부하들은 감히 이 저주받은 동굴에 발을 들인 용기조차 없으니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듣지 조차 못한다 내 일생이 고향에서 이처럼 떨어진 곳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며 끝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신에게 저주나 받아라 헨리 에이버리 그리고 네가 죽을 날까지 내 망령이 널 괴롭힐 것이다 해적왕이 어? 그거네 해적왕이 여기를 오게 한 거야 편지를 써서 근데 여기서 자신이 죽게 되니까 이 해적왕한테 편지를 받아서 자신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헨리 에이버리가 누구냐면 해적왕이잖아 해적왕이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거지 진짜 해적왕이 낚시한 거 아니야? 그치 해적왕의 퀴즈라고 봐도 되지 맞는 말이야 해적왕이 계속 뭘 찾으면 힌트를 또 주고 계속해서 뭔가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 쟤는 퀴즈를 못 푼 거지 뭐 어 다리도 부러지고 오우 어 이렇게 사운드가 효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효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이클 좀 줄이기 어려워요 미안해요 어 지금 안되겠는데 이거 그래 너가 와줘야 돼 잠깐만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해 어어어 어어 오우 자 위험했어 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바로 저기 가는게 아니네 형은 어떻게 해 형은 어떻게 해 그니까 형은 어떻게 해 그니까 형은 어떻게 해 크흑 이거 조심해야돼 동주 받는구나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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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햄스터 간다 인간 햄스터 인간 햄스터 간다 야 야 올라가 오케이 자 하하하 씨 아아 이거네 자 이 자리에 딱 이게 있구만이야 그쵸? 아주 적절해요 자 한번에 가야 돼 형 그렇지 캠프 왜 말도 안되 저 끝에 저기 섰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다시 건너라는 얘기인데 나보고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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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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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 그치 고맙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야. 이 시각에는 또 다른 죽음을 가져올 것 같아. 이 시각에는 이 시각의 끝이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가 좀 드라매틱한 것 같아. 진짜로? 왜 그리워지지? 혹은 그리워지지? 괜찮아요. 내 목숨 아니니까! 그래. 이 시각에는 이 시각이 없을 것 같아.